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관성에 따라서 대부분 다 많이 움직이게 되죠. 더욱 인지의 큰 기업 같은 경우면 딸린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협력업체들도 많을 것이고 또 해외사업장 그리고 임직원 등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아주 가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핸드폰사업 MC사업본부의 수익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전장이라든지 가전 등에서 상당한 능력과 또 경영성과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핸드폰 사업에서만 죽을 써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적자는 5조 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정확히는 2015년 2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또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성과가 지지부진하면 결국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 넓은 의미에서 경영청은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접는다면 언제 접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접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할 수 없고 또 드문 현상입니다. 결국은 LG전자는 5년 동안 누적적자 5조 원을 육박했던 핸드폰 사업본부를 결국 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LG전자가 지난 4월 4일 날 7월 30일 부로 스마트폰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겠다 이런 이사의 결정사항을 알린 이후에 주식시장이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4월 7일자 경제지인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LG전자 주가가 스마트폰을 정리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16만 원대 전일 대비 3.56%포인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권가에서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 MC사업부 철수로 영업적자가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인 결정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말미에 보니까 한 정권사의 애널리스트가 LG전자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철수 공식화로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순부채 감소효과 등을 반영해서 현재 기업가치는 30조 9천억에서 33조 8천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평가하고 역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사업환경을 감안해서 사업철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적 대비 그동안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어 왔던 가전, TV, 전장 부품 사업의 존재감이 앞으로 더욱더 부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에서 다시 한번 사업한다는 것, 경영한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아니면 크고 작은 가계의 경영이든 간에 모든 경영의 본질이란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합니다. 과연 그 사업이 효율적인가 그 사업이 생산적인가 다르게 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생산성이 늘 자원을 투입하는 일에는 함께한다는 겁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잘라내는 일, 정리한 일, 이른바 구조조정은 경영의 한 부분으로 굽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생존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고 효율성이 낮은 분야를 잘라내는 일이 원활해야 모든 그런 생존과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활동은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도 기업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이고 개인 자원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어떤 인생 경영이나 개인의 자기 경영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정된 그런 시간이나 돈이나 관심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을 배분하는 활동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는 넓은 의미의 나라빛, 대한민국의 넓은 의미의 나라빛인 국가 채무가 곧 2천조를 육박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자원에서 보면 잘라내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활동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없고 계속해서 방만하게 늘려가는 활동만 있는 것이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귀한 그런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조정이 없이 잘라내는 과정 없이 정리되는 과정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여가는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잘라내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 운운이라는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필요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세상을 보면 자원을 배분하는 모든 활동은 구조조정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자연계의 원칙이자 경영의 원칙이다. 그 황금 룰과 같은 것이죠. 그런 자연계의 원칙과 경영의 원칙을 배반해 가지고 잘라내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계속해서 붙여 나가면서 자원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현재이 낮아지는 분야에까지 계속 이렇게 투입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번성하기를 원하면 좀 더 그 수준을 낮춰 가지고 정말 생존하기를 원하면 자원을 배분하는 모든 주체들은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잘라내는 활동에 시속해야 결국 모든 것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LG전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보이는 그런 반응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삶과 경영을 관통하는 근본지혜다라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